아 왜 이거 틀어! 아니 왜 이거 틀어! 아니 완전 말도 안 되는 게 이분들이 다 시간 맞는 것도 대단하고 엄청 바쁠 텐데 야 누구부터 올까? 안녕하세요! 춤춰야 돼! 오 잘한다! 야 대박이다! 너무 무서워 아주 무서운 곳에 들어왔네 자 다음 분! 러브샷! 잠깐만 앉고 자 다음 분! 이 분 춤출 수 있을까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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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신다! 아 우리 타형님! 자 일단 네 분 앉아주시고 지금 여기가 완전 진짜 찐 SM인데 SM 제일 주당! 다 모인 거야 자 우리 술재기분들에게 막둥이부터 부탁드려요 본인 소개 네 안녕하세요 NCT117 도영입니다 그 선배님들하고 좀 친해져 보겠습니다 귀엽다 야 제일 막내! 막둥이 운민이 민석이 네 안녕하세요 엑스의 슈우민입니다 술 트위트 파이터를 제가 굉장히 즐겨보고 있는데 이때 아니면 또 시차장이나 언제 또 마셔볼지 몰라가지고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아 잡사툼입니다 자 다음 우리 96년 데뷔이신 하지만 안녕하세요 강타입니다 네 후배들이랑 얘기를 나눌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오늘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